예 오늘은 제가 저희 농장에 배추를 지금 파종을 한 지가 지금 한 10일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. 지금 보니까 배추벌레가 좀 먹었어요. 배추벌레가 좀 먹었고 지금 괜찮은 것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배추벌레가 좀 많이 달라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열심히 심었으니까 요 놈들이 굴레한테 다 뺏겼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해그름에 나와서 약을 좀 주고 가려고 합니다. 요거랑 지금 멀칭을 한 거랑 멀칭을 요거는 안 했습니다. 안 했는 거랑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다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수분 공급을 위해서 물을 조금 주고 그리고 약 방역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. 방역제급을 좀 하고 이렇게 내려갈까 합니다. 지금 무도 무는 잘 크고 있어요. 무가 지금 멋있게 크고 있는데 요 농사짓는 모습 배추가 커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우 너무 잘 되었어. 이 가을에 이 배추를 수확해서 맛있게 긴장을 하는 모습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한 군데는 저희가 멀칭을 안 했습니다. 멀칭을 안 했고 이렇게 멀칭 안한 비닐 이렇게 두둥만 세워서 이렇게 재배를 했고요. 한 군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무가 지금 이제 성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무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네요. 자 무랑 그리고 배추 이렇게 한 군데는 이렇게 멀칭을 했습니다. 멀칭을 했고 요거 지금 보니까 지금 3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농사 처보지만 보니까 이 배추가 지금 속이 차기 시작이긴 하는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결구를 한다 카든가 하던데 결구를 하는 것 같아요. 속이 꽉 차려고 지금 얘네들이 속이 차오르면서 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.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배추농사 그리고 무농사 참 잘 되고 있네요. 지금 제가 봐서는 이번 김장배추 대성공일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여러분들을 좀 더 정석껏 갖고서 이번 가을에 늦가을에 수확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어슬프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만족이 됩니다. 근데 여기 보니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. 지금 색깔이 배추잎이 요거는 좀 녹색을 많이 띄고 있는 것고 요기는 요놈들은 지금 조금 진한 녹색을 띄고 있는 것네요. 요런 차이가 좀 매일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봐서는 일단 조금 더 재배를 하면서 요런 과정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어슬픈 농장에서 어슬픈 농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싹트!